이번 시간에는 사운드 포즈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운드 포즈는 유럽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사운드 포즈를 여러분이 트라이얼 버전, 즉 전체 기능을 특정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하죠. 그 기능이 만료되면 그 다음에는 구입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트라이얼 버전입니다. 트라이얼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 검색 엔진에다가 사운드 포즈라고 입력하시면 사운드 포즈의 홈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날 건데요. 그 중에서 다운로드로 들어가시면 여기 트라이얼스 앤 데모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걸 클릭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사운드 포즈 프로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서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됩니다. 그럼 이것을 여러분들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를 해서 저장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운로드를 다 하셨다고 간주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보시는 것처럼 사운드 포즈 프로라고 하는 파일이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해서 인스톨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Next를 누르고요. 그리고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여기 있는 것들은 그냥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설치하는 경로를 바꾸고 싶으시면 여기 체인지를 해서 다른 경로에다 설치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른 드라이브에다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인스톨을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인스톨이 끝났죠. 자, 피니쉬를 누르면 됐고요. 그 다음에 사운드 포즈 아이콘을 여러분들 선택해서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리얼 넘버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지금 우리는 트라이어버전으로 쓸 거니까 트라이어리라고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레지스터 온라인을 선택하고 다음을 누르고 여기다 여러분들 이름과 이메일 그리고 국가를 적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적으셔도 좋고 안 적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을 누르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뭐 땡큐 포 레지스터링 사운드 포즈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럼 OK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실행이 되고요.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타나면 이제 설치가 정상적으로 잘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